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빌게이츠는 하루의 습관과 규칙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이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존스 역시 이것을 매일 스스로 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고 그리고 삶의 질서를 찾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의 빌게이츠라고 불리는 나라에마 무르트 역시 이것을 매일 스스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앞서의 정답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도 이거 매일 하시는 것입니다. 네 주부라면 누구나 매일 하는 것을 세계적인 기업과 또 세계적인 굴지의 거부들이 자신의 삶에 모멘텀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설거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죠?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잡동산이가 가득한 곳을 들어가게 되면 뭔가 알 수 없는 에너지의 파장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이 잡동산이들이 실내 에너지의 파장들을 방해하고 있기에 불한 것이며 뭔가 불쾌하고 거부당하는 느낌 또 음산한 느낌이 들며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 사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설사 이 잡동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곳의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분명 얻을 수 있으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아우라 속에서는 그 어떤 연기도 그리고 어떤 기운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이것은 이 잡동산이들이 인간의 연기를 모두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이로 인해 이 사람들에게서는 그 어떠한 발전의 기운도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분명 이 잡동산이들을 모두 치우고 나면 해로운 느낌의 에너지와 기분 나쁜 느낌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정리정돈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말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그동안 매일 집안을 청소하세요 자주 청소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동안 무슨 에이 그런게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겠어 에이 풍수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는 식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계 굴지의 재벌들이 그들의 선한 에너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부의 연속성을 위해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싱크대 볼 안을 보세요. 분명 부가 보입니다. 여러분 빌게치가 과연 돈이 없어서 설거지를 직접 하는 것일까요? 그럼 제프 베이존스가 돈이 없어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직접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는 그 사람에게는 일이 아닌 하나의 의식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항상 그 사람을 다잡는 의식인 것이죠. 여러분 생활풍수에서는 주방이 바로 돈이며 주방 싱크대 볼 안을 보면 그 집안의 재물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더러움이며 쌓인 그릇들인 것이죠. 여러분 빌게이츠와 제프는 젊은 시절부터 늘 주방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 항상 습관처럼 매일 설거지를 하였고 이것이 오랫동안 몸에 배웠기에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된 이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부를 만들고 이어가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싱크대 보라는 청결하게 하세요. 분명 여러분들은 미루고들 있을 것입니다. 네 좀 더 쌓이면 하지 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절대 자기가 먹은 것을 바로 치우지 않으며 늘 지금 해야 할 일을 조금 있다가 라는 식으로 미루는 거예요. 네 이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머문 자리에는 뭐가 있어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는 반드시 싱크대 보란에 무엇이라도 담겨 있지 않도록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화장실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부가 분명 보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보면 절대 화장실에서 그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질 사람이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의 집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그곳에서 암모니아 냄새나 크게 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저는 화장실에 나무 향이 나는 방향제를 하나 꼭 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나리야마 무리티라는 분은 화장실 청소는 꼭 직접 자기가 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곳이 들어오면 절대 번영이 오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절대 화장실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만드세요. 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번영시키는 가장 쉬운 봉숫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이것을 꼭 보세요. 분명 부가 보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바로 현관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현관에 들어가 보면 그 집이 번영할 집인지 아니면 몰라갈 집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곳 현관은 항상 넓은 느낌 안정감 있고 편안한 느낌이 나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면 반드시 불필요한 것들 즉 화초나 그림들 또 그 외 복잡한 것들은 다 치우셔야 하겠죠. 여러분 이곳 현관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얼굴이며 의복과 같은 곳입니다. 네 옷을 더럽게 입은 사람 또 얼굴에서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사람을 우리는 노숙자 같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노숙자 같이 만들어 놓고 계시나요? 물론 이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기회도 오지 않으며 또 그 어떤 운의 변화 역시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항상 나쁜 운만 오게 되겠죠. 네 항상 현관은 넓은 느낌 편안하고 포근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주세요. 네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은 뭐든 다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냉장고 안을 보십시오. 부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재물창고입니다. 네 우리 조장님들은 찬장 더럽게 쓰는 며느리 집안 망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장이 바로 지금의 냉장고인 거예요. 물론 위생적으로도 냉장고 속에 오래된 식재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러자면 여러분 무엇보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속을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 또 오래된 것들은 모두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네 냉장고는 너무 비어 있어도 안 되는 것이지만 또 절대 너무 꽉꽉 차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재물창고를 함부로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부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침대 위를 보십시오. 정말 부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거의 모든 백만 장자들이 자신의 습관 중 첫 번째라고 꼽았던 것이 바로 침대 위의 친구 정리입니다. 네 세상 어느 특급 호텔에 가봐도 이 침대 위의 친구가 단정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없어요. 물론 그들은 또 그 습관이 자신을 부여하게 만들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활풍소에서 침대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곳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도 원한검침은 결혼식의 필수 혼수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항상 침대 위의 친구는 단정하게 질서있게 정리를 해두세요. 네 제가 지금껏 들어가 보았던 그 어떤 부자들의 집에서도 친구가 혼란스러웠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서는 친구에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고 또 불쾌한 느낌이 들며 어지러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네 항상 친구만큼은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활풍소는 바로 불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또 번영을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네 절대 여러분의 의식이나 습관 행동들을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삶의 변화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항문과 올바른 인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